모든 걸 품을 수 있을 만큼 아량이 넓은 척. 그러고 싶었는데. 매일 생각해. 저 손으로 그 여자 손을 잡았겠지. 그 여자 얼굴을 만졌겠지. 그 여자를 만지면서 사랑한다고 속삭였을까.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돼버려.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하면서도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. 매일 지옥에 떨어져. 나쁜 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하다가도 저군이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? 내 잘못인가. 내가 그렇게 만든 건가? 내가 문제인가? 정선아. 계속 이렇게 망상이 시달리면서 살 수는 없어. 그래서 알아야겠어. 그게 뭐든 그 뒤에 어떻게 되든 알아야겠다고. 날 위해서 말하지 않은 척 하지마. 내가 아플까 봐 두려운 게 아니잖아. 당신이 잃을 게 두려운 거지. 그 여자를 보호하고 싶은 거야? 이 문자가 맞는 거야? 아니야. 그럼 왜? 대체 왜 말을 못 하는 건데? 당신은 일할 때마다 입을 꼭 다물어. 그게 얼마나 사람 미치게 하는지 모르지. 그때도 그랬어. 난 그때 차라리 당신이 소리 지르고 물어 뜯어주기를 바랬어. 차라리 그 편의 속이 시원했을 텐데. 당분간 호텔에서 지낼게. 말할 준비되면 연락해.